안녕하세요. 기획조정본부의 이창훈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올해 202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나이파가 올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는지를 충분히 조망해 보시고 그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본부장님이 세부적인 내용대로 오늘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체 발표 순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현황, 23년 주요 성과, 24년 사업 개요, 그 다음에 24년 저희 나이파의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강화, 그 다음에 민간의 ICT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7천억 규모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8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작년에 지원해드린 기업 수를 보시면 1,99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2천 개 기업 정도가 수혜를 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방향이 첫 번째는 국가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전략 수입을 먼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바우처, 그 다음에 초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기업들에게 지원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 혁신과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을 선도를 했는데요. 지역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였고요. 디지털레스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인 성과를 유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ICT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을 했고요. 이것들이 주요한 성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을, 저희가 24년 하는 사업을 조망해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7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각 본부장님들하고 단장님이 설명해주시는 사업 개수는 한 90개 정도의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망해서 설명을 드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 분야 총 5개가 있는데 5개 분야는 보시는 예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24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4대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 첫째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AI 일생활을 실현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해서 산업 경제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CT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ICT를 통한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이파는 국민과 기업의 나이스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90개 정도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물론 작년에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는 과제들은 올해 저희 나이파가 신규로 기획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안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은 초고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는 법률, 의료, 심리, 미디어, 학술 분야에 대해서 5대 분야에 대해서 초고대 AI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AI 본부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사업은 저희 나이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디지털 헬스 사업이 올해는 더 확대돼서 추진됩니다. 작년에는 좀 병원 중심의 사업으로 갔다고 하면 올해는 초고대 AI를 활용한다든가 디지털 치료제를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웰리스 등을 한다든가 해서 좀 다양한 디지털 사업이 올해는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해서 산업 경제의 보부와 가치화를 ICT를 통해서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와 관련해서 AI를 농업에 적용한다든가 AI를 제조업에 적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 자스 사업이 신규로 추진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부테크 같은 사업도 저희가 신규로 추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파가 특색있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작년에도 산업 중심의 메타버스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그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보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산업 프로세스로 확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메타버스 산업본부에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 화두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ICT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좀 다양한 국가로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부분을 과기정통부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이파가 글로벌하게 ICT 해외혁신센터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 혁신센터를 활용하는 부분 글로벌 본부에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두바이의 ICT센터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색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 디지털 사업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혁신 거점이 추가로 신규 2개로 확대가 되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자유령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디지털 혁신단에서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참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질의응답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오늘 어떻게 마련했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이나 밖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저희한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본부나 단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시는데 본부나 단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부나 단에 묻고 싶은 것을 질의응답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본부에 내가 질의를 하나 했는데 지옥 쪽에 또 하나를 묻고 싶어. 그러면 또 들어가서 질의를 쓰시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질의를 써주시고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그걸 총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좋겠다 하는 것을 본부장님들하고 단장님들이 두세 개 정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하신 것은 저희 그 폼에 보시면 이메일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메일로 저희가 다 답신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오늘 질의응답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여기 저희 통천에 보시겠지만 We are ready to be your nice partner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올해도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과 국민들한테 성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